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제가 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쁠 테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아주 새로운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길은 진짜 멀고도 험한 것 같아요. 진짜 멀고도 험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생각이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도 상당히 많고 아주 쇼킹한 소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아주 특이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할 때마다 야 이거 참 투자라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죠. 소시에트 제너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원인. 그 원인이 결국은 주가 조작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때문에 결국 폭락했지 않냐. 그런 이야기인데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해당 종목들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주주들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엄청 키웠어요. 과거에는 주가 조작 사례에서 13거래일 연속 하한가 또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13거래일 연속. 대단하다. 13거래일.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용한 사기. 이번 주가 조작처럼 오랜 기간 주가를 올려가지고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시망. 일단은 금융감독원이 2019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여기에 따르면 주가가 조작됐던 UCI퀄스. UCI퀄스는 1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해서 국내 증권 역사상 가장 긴 하락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2008년 4월에 상장 폐지된 소프트웨어 제작업천데 UCI퀄스. 2007년 6월 14일 종가가 22,700원이었는데 7월 3일에는 2,79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3거래일 만에 주가가 1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야. 22,700원짜리가 2,795원으로. 이 주가 조작의 시작은 구름 커뮤니케이션 대표 A씨가 코스닥 5회 상장을 위해서 UCI퀄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A씨는 UCI퀄스 주식 400만 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채업자 2명한테 인수 주식을 담보로 166억 원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무자본 인수 합병 MLA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최대주주 등급 후에 주가가 2천원째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사채업자들한테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될 것을 우려한 A씨하고 각자 대표이사 B씨가 시세를 조정을 해요.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 증권회사의 직원들도 가담을 했더라. 이 시세 조정 결과 2006년 11월 3일 2,600원이었던 주가가 2007년 4월 16일에 2만 7,700원까지 치솟습니다. 그 이후에 리몽 브라더스가 블록딜을 통해서 UCI퀄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또 한 번 급등을 해요. 그러나 주가 조작으로 조작됐던 그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주식을 블록딜로 매수한 리몽 브라더스 역시 46억 정도 손실을 입었어요. 46억 정도 손실을 입었다.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국내 사기업 CNK가 4억 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 그런 보도자료가 배포되다 보니까 주가가 또 폭등한 사건도 있었어. 이후 회사가 실제 매장량 추정치를 숨기고 과장한 것이 드러나다 보니 결국은 CNK는 상장 폐지됐죠. 2010년 12월 외교부가 CNK가 아프리카 카메론에서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4억 2천만 캐럿의 대형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CNK가 자원개발 테마주로 묶이다 보니까 주가는 22일 만에 5배 수준으로 뛰어버립니다. 당시 CNK 매출액이 53억억 영업이익은 49억은 적자였는데 시가총액이 아주 골때리게 1조원에 달았어요. 시가총 1조원이야. 그때 해당 내용은 허위가자인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는 탐사가 미진하고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이 실시되지 않아서 매장량 산정이 불가능한 광산을 회사에서 둔갑시켰고요. 조작된 보고서를 보고 오인한 민관합동대표단이 광산개발권 취득을 돈 거죠. 결국 CNK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2015년 5월 상장 폐지됩니다. 보도자료가 외교부를 통해서 배폐되다 보니 외교부 고인사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 한편 이번 주가주작 의혹처럼 오랜 기간 주가를 올려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 자동차형 베어링을 만들던 루보예요. 루보는 2006년 900원에 불과했는데 900원, 900원. 2008년 아주 골때리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가냐. 2008년 4월 21일에 5만 1,400원까지 가는 거야. 900원짜리가. 5만 1,400원. 불과 10개월 만에 57배, 57배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그 주가조작이 밝혀지면서 3개월 뒤 주가는 다시 900원으로 갑니다. 9배원 갔다가 5만 1,400원 갔다가 다시 9배원 가는 거예요. 이 루보는 시세조정기간 이상 급등 종목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상한가 없이 하루에 2, 3%씩 꾸준히 주가를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법은 이번 주가조작 사례에서도 사용돼 가지고 최근에 폭락한 8종목 중 단 한 곳도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법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보니까 더 반복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조작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겁니다. 참 교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죠. 4연속 하한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죠? 13연속 하한가도 있다는 거. 4한가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결국 그거야.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거나 갑자기 꾸준하게 계속 오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꾸준히 오를 수 있어요.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이거 꾸준히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것도 주가조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급등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잘 모르는 기업들은 접근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량종목들도 참 굉장히 힘든데 어디 듣도 못한 그런 기업이나 그런 섹터 쪽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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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